마스크팩 마스크팩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이렇게 쓰고 계시죠? 벗고 나면 딱 30분만 좋던데 그래서 크림을 또 바르게 되잖아 이걸 한번에 해결할 순 없을까? 그래서 미다에서 새로운 마스크팩이 나왔다 얼굴에 마스크팩을 붙인다 시트 마스크 위에 크림을 듬뿍 발라준다 미다만의 새로운 스타일 라이스크림 이게 얼굴에 수분을 쫀쫀하게 지켜주네요 쌀 영양 가득한 이 느낌 토핑크림 때문에 이중보습되는게 느껴져요 피부관리샵에서 케어 받고 온 느낌? 토핑크림 이중보습 미다 라이스크림 토핑마스크 도착해 보러는